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마지막 마진 겹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먼트가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엘리먼트는 상하 마진 중에서 더 큰 값이 적용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마진 겹친 현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살펴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밑에 있는 마진 겹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보더 속성을 부과하겠습니다. 픽셀, 솔리드, 레드, 그리고 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엘리먼트, 이 div 엘리먼트 있죠? 이거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바로 이 위쪽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먼트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먼트도 엘리먼트는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부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피에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마진 겹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두 개의 엘리먼트가 각각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형제 간의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쪽에서 첫 번째 예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형제 간의 마진 겹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엘리먼트, 위쪽에 있는 엘리먼트를 10 픽셀, 10 픽셀로 바꾼 다음에 run을 눌러도 위에 있는 엘리먼트와 밑에 있는 엘리먼트가 각각 마진 겹친 현상으로 수직 위의 엘리먼트의 아래쪽 마진과 아래 엘리먼트의 위쪽 마진 중에서 더 큰 값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진 겹침이라고 적혀있는 텍스트 부분에 마진 값이 적용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위치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위쪽에 있는 엘리먼트의 마진 값을 훨씬 더 크게 잡아서 여기 있는 엘리먼트를 한번 밀어보자고요. 이걸 100 픽셀로 바꾸고 마진 버튼도 100 픽셀로 바꾸고 run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엘리먼트의 마진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밑에 엘리먼트는 깨갱하고 뒤로 밀려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제가 자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를 재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마진 겹친 현상이라는 이 엘리먼트는 100 픽셀만큼 물러났어요. 이상하죠? 위쪽에 있는 엘리먼트는 마진 탑이 100 픽셀, 마진 버튼이 100 픽셀이면 200 픽셀만큼의 부피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엘리먼트에 시각적인 요소가 없을 때 즉, 어떤 컨텐츠가 이렇게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보도값이 지정이 됐다거나 이런 시각적인 요소가 없을 경우에 그 엘리먼트의 상하 마진에서 더 큰 마진 값만 적용이 되는 마진 겹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 픽셀, 100 픽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것을 버튼을 50 픽셀로 하고 런을 누르면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이 마진 탑에 해당되는 100 픽셀이 마진 겹친 현상에 의해서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시각적인 요소를 한 번 적어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한 번 살펴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보더 값을 주겠습니다. 보더, 1 픽셀, 솔리드, 레드, 말고 그린, 그리고 런을 누르면 이 화면이 어떻게 바뀔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마진 겹침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150 픽셀만큼 물러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위쪽에 있는 엘리먼트, 즉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한 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엘리먼트의 위쪽 마진이 100 픽셀, 그리고 아래쪽 마진이 50 픽셀이 되면서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는 150 픽셀만큼 밀려나게 된 거죠. 정확하게는 이 보더 값도 사실은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152 픽셀만큼 물러난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html에서는 보이지 않는 컨텐츠인 경우에는 이 마진 겹친 현상을 적용하고 보이는 컨텐츠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보인다는 것은 이 보더 값을 주는 경우도 보이는 엘리먼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run을 일단 해놓고요. 여기다가 제가 test라고 적어두면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엘리먼트가 된다는 거죠.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진 겹친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진 겹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각각의 엘리먼트들 간의 간격을 균일하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마진 겹친 현상이 없다면 이 엘리먼트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마진 겹친 현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룰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코드를 만드는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마진 겹친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코딩을 해야지만 이 코드를 헤매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죠?